한국국토정보공사 동주 신혜사리 동주 신혜사리 도사관이 책상을 탔시니 억 하고 응? 이게요 고문지사가 확실해요 1987은 말 그대로 1987년에 한국에서 있었던 민주화 운동에 관한 이야기고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의 양심을 지켜가면서 그 많은 힘들이 모아져서 커다란 혁명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영화를 만들기 시작할 때는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굉장히 좀 안 좋았어요 사실 예전에 독재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정도로 그런 착각이 될 정도로 굉장히 보수적인 정권이 문화계를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을 좀 탄압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민주주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발자취였던 1987년을 다시 돌아보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결혼하고 아이 아빠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회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이런 이야기는 꼭 들려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고요 제가 70년생이니까 17살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한민국 전주에서 자랐는데 전국적으로 시위가 많이 있었으니까 전주에서도 시위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등하굣길에 대학생 누나 형들이 굉장히 데모하는 걸 많이 봤고요 체류탄 냄새도 많이 맡았고 그러면서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까지 대학생들은 싸우는 걸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궁금해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와중에 학교 근처 성당에서 어떤 비디오를 보여준다는 얘기를 소문을 듣고 호기심에 가서 이제 보게 됐는데 그게 이제 한국 영화 택시운전사라는 영화에서 나왔던 독일 기자가 광주에 가서 찍었던 민주화운동의 참상을 담은 비디오였어요 그걸 몰래 상영을 했던 거죠 그걸 보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일이 우리나라에 몇 년 전에 있었는데 어른들은 아무도 그걸 알려주지 않았고 왜 이런 진실들을 숨기고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끔찍한 일들이 우리나라에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믿기 어려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공포 영화나 어떤 무서운 소설보다 더 무섭게 느껴졌었고 아마 그때의 기억이 1987을 만들게 되는 어떤 단초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권 하에서 이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굉장히 비밀리의 시나리오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실에 기초한 영화들은 아직 살아있는 실존 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인터뷰하고 그 당시 이야기를 더 들어보고 많은 인포메이션들을 좀 더 많이 최대한 많이 가져오는 게 중요했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혹시라도 이게 우리가 이런 영화를 만들고 있다는 소문이 나면 어떤 불이익이나 탄압이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비밀리에 조심스럽게 최대한 우리가 모을 수 있는 많은 텍스트들 그 당시 기사들 잡지들 잡지 스토리들 뭐 이런 것들을 최대한 모아서 시나리오 작업을 했고요 다행히 우리가 캐스팅을 시작했을 때 그때 이제 박근혜 정권의 어떤 비리가 드러나면서 다행히 그 이후로는 영화를 만드는 데는 커다란 불이익을 받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한국 관객들은 사실은 크게 보면 두 종류의 관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87년을 겪으면서 또다시 보수 정권 들을 또 거치면서 굉장히 답답해하고 힘들어했던 87년을 겪었던 세대와 그 87년 이후에 이제 30년 후에 또 광장에 나와서 촛불을 들고 박근혜 정권을 물러나게 했던 그 세대들이 있었는데 그 두 세대는 사실은 영화를 보거나 느끼는 게 사실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더 공통적으로 유니버설한 것은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양심을 지켜가고 어떤 진실을 지켜갈 때 우리가 엄청나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들을 관객들이 공통적으로 굉장히 지지해주고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이 큰 감동을 받고 그랬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객을 제가 다 분석할 수는 없지만 사실 이 영화를 굉장히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영화를 아예 보시지 않은 분들도 꽤 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갖고 있는 힘이 87년을 만들어낸 그 당시에 실화의 힘이 강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